지난 시간에는 DRAM과 SSD에 대해 이야기 나누었고 오늘은 파운드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7nm, 5nm 이후의 격전지인 3nm 구현의 필수 기술인 게이트 올 어라운드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단어들과 관련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파운드리 산업을 이야기하며 우리가 주목해볼 기술과 관련한 이야기가 될텐데요 다음에 등장하는 이름들이 바로 앞서 나눠본 단어들을 해결하는 방법이자 파운드리 기업들의 기술 발전의 시간들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단어들이 되겠습니다 우선 먼저 익히 아시는 것처럼 여기에 있는 HKMG라는 단어는 반도체 최신 공정과 관련한 주도권을 인텔이 쥐고 있던 시대를 상징하는 단어죠 지난 시간들을 통해 몇 차례 정리한 것처럼 채널 길이가 줄어들면서 전자들의 누설이 생기고 누설로 인해 더 많은 전력이 소비되고 발열이 심해지는 문제들이 연이어 발생하는 공정 미세화와 관련한 문제를 기존의 실리콘 산화막을 유전율이 더 높은 HK라는 식물질로 대체함으로써 공정 발전을 이어갈 수 있었던 것인데 산화막이 HK로 바뀌게 되면서 게이트의 재질 역시 폴리실리콘 재질에서 메탈로 다시 바뀌게 되었다는 점 그리고 시장에서는 이 시기, 2000년대 후반 인텔이 바로의 HK 기술을 통해 그들의 발목을 잡던 CPU의 발열 이슈로부터 어느 정도 해방되었다는 점도 함께 정리하면 좋을 내용이 되겠죠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그렇게 10나노대에 진입하게 되면서 채널의 길이는 더욱 짧아지고 이제 HK만으로는 버틸 수가 없는 시기가 찾아오게 되는데 이때 등장한 이름이 핀팻이 되겠습니다 간단히 정리해보면 HK가 식물질이 가진 높은 유전률을 통해 누설 전류에 대한 해답을 찾는 접근이었다면 핀팻은 채널과 게이트가 닿는 면적을 늘려서 누설 전류를 막는 접근이 되겠는데요 싱글 게이트에서 더블 게이트로 발전하며 채널과 게이트 사이의 면적은 증가였지만 어느 시점부터 더블 게이트보다 더 강력한 해결책이 필요해졌고 채널의 양측단을 감싸는 더블 게이트를 넘어 채널의 3면을 감싸는 새로운 기술 핀팻을 통해 메모리 업계는 발전을 이어나갔죠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이 바로 이와 같은 발전 흐름에 연장선 상위에 놓여 있습니다 7나노 5나노를 넘어 3나노의 벽을 넘을 때쯤 다시 반도체 업계가 직면하게 될 핀팻의 한계 공정 미세화의 한계를 돌파하기 위한 새로운 이름 게이트 올 어라운드가 되겠습니다 게이트 올 어라운드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다시 핀팻의 이야기로 되돌아와서 이 모든 고민들의 핵심은 게이트와 채널 사이의 표면적의 넓이가 될 텐데요 문제는 핀팻의 시대를 지나고 있는 현재 공정이 미세화될수록 핀의 상단 면적이 줄어들기 때문에 전체 표면적 확보를 위해 핀의 높이가 높아져야 합니다 그렇게 얇고 높게 세워진 구조로 핀의 형태가 변하게 되고 애칭 한계에 도달하는 시기가 찾아오는데 바로 이때가 5나노 부근이 되기 때문에 핀팻에서 다시 한번 구조적 진화를 통해 전체 표면적을 확보할 수 있는 게이트 올 어라운드가 3나노를 넘기 위한 재반 기술로서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7나노를 넘는 순간부터 파우드리 시장에 두 개의 업체만이 남게 되었지만 시장은 그러한 이유로 7나노벽을 돌파하지 못한 나머지 기업들이 그대로 몰락해 버릴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5나노를 넘어 3나노의 시대에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바로 이 그래프에 나와 있는 이유들 앞으로 새롭게 등장할 수많은 IoT 제품들은 무조건 최신 공정에서 생산된다기보다는 전력 효율과 가격의 관점에서 가장 효율적인 공정에서 생산될 것이기 때문에 모든 반도체가 반드시 최신의 공정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명제는 IoT 시대를 앞두고 더욱더 설득력을 얻고 있죠 게이트 올 어라운드를 두고 제기되는 회의로는 바로 이와 같은 점들을 지적합니다 미세 공정 단계가 발전해가며 이토록 가파르게 증가하는 칩 디자인 비용은 핀팻에서 게이트 올 어라운드로의 구조적 전환기에 다시 한번 급격한 상승 곡선을 그리게 될 것이기 때문에 칩의 디자인 비용을 두고 고민할 팜리스 업체들과 마찬가지로 부담스러운 투자 비용과 늘어난 공정으로 인한 생산 캐파의 하락을 감내해야 하는 파운드리 기업들 양 진영에서의 각자의 고민들이 있을 수밖에 없고 이 중간지대에는 이미 규모의 경제를 달성한 차상위 공정들 다시 말해 더 싼 값에 적어도 몇 년간은 충분한 수준의 성능의 칩이 생산이 가능한 대안드리 시장에 현존하는 상황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파운드리 시장에서의 공정 미세화 싸움이 마치 승자의 저주와 같은 이야기로 끝나서는 안 되기 때문에 게이트 올 어라운드로의 이행을 준비하고 있는 파운드리 기업들의 전략은 단순히 더 훌륭한 기술을 제시하는 것을 넘어서 반드시 코스트 관점에서의 당위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더 낮은 비용으로 게이트 올 어라운드를 구현하고 마침내 게이트 올 어라운드와 3나노 기술이 완성되었을 때 더 많은 팜리스 기업들이 해당 공정을 선택할 수 있도록 말이죠 기본적으로 현재의 게이트 올 어라운드와 관련해 시장 내 파운드리 기업들 중 가장 명확한 비전을 가지고 있는 업체는 삼성전자가 되겠고 삼성이 제시하는 게이트 올 어라운드 비전 속에 앞서 이야기 나눈 비용 문제와 관련된 해답들도 함께 제시되고 있는데요 게이트 올 어라운드와 같은 새로운 세대의 공정의 비용 문제와 관련해서 기존의 공정들을 얼만큼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따라 설계 비용이 크게 좌우되기 때문에 직전 공정과 새로운 게이트 올 어라운드 공정 간에 호환성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되겠는데 삼성의 3나노 게이트 올 어라운드 공정의 경우 전세대 공정과 호환성이 높습니다 백엔드와 미드랜드의 경우에는 모든 공정들의 호환이 가능하죠 4나노와 같은 디자이너를 공유하기 때문에 기존에 활용되던 IP들 역시 새로운 3나노 공정에서 모두 이어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정세대 전환에 따른 설계 비용에 대한 고민에 빠진 팜리스 업체들에게 5나노 이후의 시간들에 대한 장기 전략을 구상하며 향후 파운드리 파트너십을 구충할 대상으로써 삼성은 매력적인 후보가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함께 이야기 나눠볼 만한 부분은 바로 멀티브릿지에 대한 이야기인데 우선 칩을 디자인함에 있어 특정 회사의 파운드리 공정을 사용하더라도 목적에 따라 필요한 소자의 특성은 모두 다르겠죠 이때 소자의 퍼포먼스를 채널의 개수를 통해 조절을 하게 되는데 핀팻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단일 게이트의 폭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2.1배만큼의 채널 개수가 필요한 경우에도 3개의 핀을 사용해야 하고 1.1배만큼 필요한 상황에서도 2개의 핀을 사용해야 하는 것인데요 이것을 핀팻의 폭 양자화라고 하죠 반면 게이트 올 어라운드는 박막 형성 과정에서 이 채널의 폭과 개수에 대한 컨트롤이 가능하기 때문에 발주사의 요구 조건에 맞는 소자의 제작이 용이합니다 게이트 올 어라운드에서는 바로 이 에피 과정에서 층의 두께나 층의 배열을 추가함으로써 채널의 폭과 개수를 컨트롤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멀티브릿지의 두 번째 장점은 바로 이렇게 층이나 배열을 추가하는 과정 중에 채널들 역시 수직으로 쌓아 올려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채널의 수가 계속해 늘어나도 개별 펫 구조가 차지하는 하단부의 면적은 늘어나지 않는다는 점인데요 핀팻의 경우는 측면으로 계속해 채널들이 늘어나는 구조로 채널의 개수를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하단부의 면적이 늘어나고 소형화의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게이트 올 어라운드의 경우 수직으로 올라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하단부의 면적은 일정하게 유지되는 상황에서 채널 수의 양적 확대를 이어나갈 수 있겠죠 여기까지 나눈 이 모든 이야기들을 앞서서 지적된 게이트 올 어라운드와 관련한 비용의 관점에서 이야기 나눠보면 핀팻이 가진 설계와 생산에서의 비효율을 게이트 올 어라운드를 통해 개선할 수 있다는 그림이 그려지죠 바로 이 이야기가 삼성이 제시하는 3나노 이후의 삼성 파운드리의 비전이 되겠습니다 최신 공정에는 아주 일부의 수요자들만 있고 비용은 계속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다음과 같은 전제들을 근거로 향후 IoT 시대에는 충분한 수준의 미세화를 달성하고 수율이 확보되어 가격 경쟁력이 높은 차선당 공정들의 수요가 집중될 것이기 때문에 무리한 투자가 요구되는 3나노 이후의 공정들의 미래를 마치 불투명한 비즈니스인 것으로 평가하는 의견들이 어느 파운드리 업체의 CEO, 반도체 업계의 관계자의 말을 이용해 그럴듯한 이야기처럼 흘러나오는 요즘인데요 글쎄요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EUV라는 단어를 떠올리며 혹은 몇십 년 전 핀패시라는 단어로 떠올리며 같은 식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울러 파운드리 시장의 선단 공정에 대한 투자를 단지 소수의 거래처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해서는 곤란한데요 오늘의 선단 공정을 가진 파운드리가 내일의 가장 효율적인 차선단 공정을 가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 보다 중요한 부분은 이 게임이 결국은 TSMC와 삼성의 싸움이라는 점이 되겠는데요 최근 TSMC는 연이은 호실적에 점유율 역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최근에 TSMC의 호조를 삼성 파운드리의 위기로 연결짓는 이야기들이 시장에 팽배하죠 하지만 그 뒤에 있는 이야기들에 주목해보면 TSMC의 생산에 한계가 찾아와 리드타임이 계속해 길어지고 있다는 소식도 있는데요 이런 시점에 삼성의 미래 비전 제시 이 게이트 올 어라운드 멀티브리지 채널팻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결국 TSMC가 안정적인 생산을 담보하기 어렵게 되는 순간부터 이 패밀리스 기업들에게 있어 유일한 대안은 삼성뿐인 오늘 장기적인 관점에서 삼성은 매우 매력적인 파운드리 선택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앞으로 이 TSMC와의 싸움들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될지 관련 소식들 계속해 정리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긴 이야기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한 주 보내십시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